뭔가 잘 먹었어 이 쇠에 흘러 왔지 굿에 쇠에 흘러 왔어요 지민이 매우 맛있게 만들었어요 인쇠에 흘러 왔어요 공간을 왔어요 애매한 사람을 맵을 이끌어 없는데 여행을 다 마주하고 나 밥 엄청 많이 먹을꺼야 어땠어 수영장? 최고였어 원래 우리가 예약한 숙소가 여기가 아니었다? 우리 딴데 예약했거든 여기 우리 숙소 아니거든 근데 아저씨가 여기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사실 조금 짜증났거든 왜 우리가 예약한 데 안 주고 다른 데 주는 거지? 뭐 이런 생각? 응 근데 바꼈는데 이런 데가 온 거지 어땐 것 같아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지? 내가 원래 한 것보다 결국? 더 좋은 게 됐을 때 결국? 행운? 응 느꼈어 아니 한국이었잖아 그렇게 어떻게 알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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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났어 여기 이것도 찍고 있잖아 안녕하세요 우리는 로마 가족이에요 우리 아빠의 꿈은 가족이 함께 캠핑카를 타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아빠는 여름마다 바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말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그래서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거래요 그래서 우린 캠핑카를 타고 이탈리아 남쪽 끈까지 갈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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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